암생아 없이 그냥 질렀습니다 제가 야 기름 잘 넣냐? 저 지금 저 날아가는 저 제 전용기 저 기행기는 제가 목요일때마다 타는 제가 자주 안타는데 목요일 아니다 저 화요일인가? 화요일마다 타는 찬데 가끔 저 기름 넣으라고 지금 비행기 비행기 기름 넣고 지금 야 기름 잘 넣냐? 이건 제가 그 수요일마다 여기도 우유하고 저기 기저귀 사러 갈때 괜찮아 이거 연비는 어떤가요? 네? 연비 연비요? 프리웨이에서 20마일입니다 제가 또 인테리어 조금 신경쓰는데 그것보다 조금 짙은 색깔 약간 카푸치노 했어요 우유도 좀 사고 기저귀도 좀 사고 하하하하 자 그러려고 지금 하하하하 자 그러면 요새 차 요새 차 여러분 아시죠? 어? 이건 아니네 요새 차 어떤데요? 요새 차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있잖아요 문 열면 이렇게 되잖아 이 힌지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하면 여기 서있고 요렇게 하면 여기 서있어 왜냐면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데잉 데잉 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또 폴씼시잖아 폴씼시는 약간 투박한 느낌 요거 유럽기엔 차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오빠 오빠 고기 비행기 아 지금 고기 저건 커머셜 비행기잖아 남들이 타고다 했는데 똑똑하네 응 너 다리가 이렇게 길어? 쭉 바지지 시동 켜야지 시동 켜봐 다 쭉 바지지 찐주인 엔진 소리 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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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다 오시래 사장님 사장님 다 오시래 사장님 사장님 다 오시래 예예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차 한두 번 하네 예예예 희소 네 네 오늘 기사 마음에 드셨는지 기름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냥 기름 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주입니다 오늘 또 어깨운동 이제 어깨운동 하라 그러는데 오늘 또 어깨운동 우리 퓨처링 동산을 뛰어다니는 여자애 하나가 있어가지고 오빠 자 오빠 자 오빠 자 나 때리러 가 오빠가 다 자를거지? 이모니하고 다 같이 다들 오늘 운동 열심히 합니다 네 오 오늘 머리가 이렇게 좀 좀 이뻐요 원래 이뻐요 너무 다 먹다 하하하하하하 자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좀 잘 먹고 왔더니 배 나왔다고 다들 저보고 미셸린 타이어라 그러지 않나 배 나왔다 그러지 않나 배 나왔다 그러지 않나 저는 못 잤습니다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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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잘 갔다 와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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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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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